이번 영상은 피직스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타월과 쿠션을 만드는 영상입니다. 이제 쇼파 위에 올라가는 쿠션과 밑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타월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걸 사실 모델링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죠. 상관 없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피직스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피직스를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모델링들이 있기 때문에 피직스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Shift-A 눌러서 메쉬에서 플랜을 꺼내 줄 거고요. 플랜을 저는 일단 위쪽으로 올려놓고 Edit Mode에서 우클릭 그리고 Subdivide 해주도록 하죠. 저는 Number of Cut 개수를 10개로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눠질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E 눌러서 Extrude로 위쪽으로 뽑아주신 다음에요. 그리고 Ctrl-R 눌러서 엣지 중앙에 하나만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Scale-S 눌러서 키워서 만들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Physics 탭으로 와주시면 이렇게 Close라는 옵션이 있어요. Close 눌러서 켜주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프레임이 0프레임에 가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0프레임으로 바꿔주시면 다시 똑바로 보이게 될 거고요. 그래서 클로스 켠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Pressure라는 옵션이 있어요. Pressure 이제 압력을 올려주면 되겠죠. 저는 일단 10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런데 이 값은 지금 보시는 오브젝트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이 씬 크기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는 거라서 저랑 똑같이 값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마 다른 값들을 입력해 주셔야지 똑바로 일어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똑같은 씬을 가지고 하시면 상관은 없겠지만 각자 씬들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달라지는 값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값은 이제 똑같이 적용한다고 해서 저랑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값들은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우선은 그래비티를 0으로 맞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스페이스바 눌러서 보면 이렇게 지금 큐브가 커지면서 안쪽에 바람이 들어가지면서 이제 쿠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괜찮은 것 같기는 하네요. 일단 스케일도 한번 줄여주고요. 항상 재생됐을 때 0프레임에서 0프레임에서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주셔야지 또 빠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바꿔주도록 하죠. 저는 한 이 정도 크기로 일단은 재생을 해보면 이제 오브젝트의 스케일이 바꿔지니까 아까처럼 완전하게 다 부풀어진 오브젝트가 되지 않죠. 이제 그러면 프레셔 값들을 수정해주면 되겠죠. 일단 저는 다시 20으로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고요. 조금 더 올라가도 되겠네요. 저는 프레셔 값을 30까지 올려주도록 하죠. 그러면 이 정도 됐을 때 저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쿠션을 다시 이 상태에서 베이크를 해서 그냥 손으로 배치를 하셔도 상관은 없기는 하지만 이제 이번에 피직스를 썼으니까 피직스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만져보도록 하죠. 밑에 있는 그래비티를 켜서 사용을 하죠. 그러면 쿠션이 부풀어 오르면서 땅으로 떨어지게 돼요.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그냥 이 물체들을 뚫고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에게 이 피직스를 받아줄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잡아주시고요. 상태에서 콜루전을 켜주시면 돼요. 피직스 탭에서 콜루전 켜주시고 나머지 옆에 있는 오브젝트들도 콜루전 켜주시면 되겠죠. 콜루전. 여기도 콜루전 다 켜져 있으니까 여기도 일단은 여기는 뚫려지는 오브젝트는 아니기는 하지만 혹시 몰라서 켜줄 거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 부분은 나중에 타월이 들어갈 때 콜루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콜루전 켜주고 미리 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 있는 오브젝트도 잡아서 콜루전을 켜주도록 하죠.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이렇게 쿠션이 생겨지면서 밑에 있는 오브젝트의 위쪽으로 안착하게 돼요. 이제 위치를 잡아서 내가 조금 더 원하는 형태로 떨어지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일단은 조금 더 로테이션 시켜서 Y쪽으로 로테이션 시켜주고 지금은 떨어지면서 너무 많이 튕기게 되니까 근처에서 만들어주도록 하죠. 가까이 만들어서 스페이스바 조금 더 천천히 떨어지기는 하죠. 재생을 했을 때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느낌이 좀 왔을 때 그때 스페이스바를 멈춰주셔야 돼요. 재생을 하고 이쯤에서 저는 멈춰주도록 하죠. 그래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춰줬어요. 이 정도면 일단은 조금 더 옮겨서 맞춰주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옮겨지게 되면 오브젝트가 깨지게 돼요. 이렇게 뒤 눌러보시면 이렇게 깨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베이크라는 걸 사용을 해서 베이크를 하신 다음에 움직여주셔야 돼요. 베이크라는 방법은요. 위에 있는 모디파이어 탭에 가보시면 우리가 클로스를 만들면 이렇게 모디파이어 탭에 클로스라는 게 생겨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 밑에 드랍다운 눌러보시고 어플라이 해서 확장을 지어주시면 이제 움직이셔도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재생을 하셔도 문제없이 고정이 된 상태로 완성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우선 저는 컨트롤 2로 석디비전 넣어줄 거고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조금 밋밋해 보이니까 중앙에 엣지 하나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P 베벨로 나눠주도록 하죠. 그리고 엣지를 하나 더 올려서 나눠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너무 이렇게 넓게 만들지는 않을 거고 작게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마이너스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S 눌러서 스케일을 줄여주도록 하죠. 이렇게 줄여주시면 이렇게 하나 선이 더 가져있는 이제 재봉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위치를 이제 잡아주도록 하죠. 위치를 옮겨서 잡아줄 거고요. 대략적으로 만들어서 옮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줄 거니까 Shift A 메시에서 플랜 하나 만들어줄 거고요. 다시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죠. 스케일은 일단 대략적으로 줄여주고 에딘 모드에서 우클릭 Subdivide 그리고 넘버 오블 컷 개수를 10개 Extrude 위쪽으로 그런 다음에 Ctrl R 엣지 추가 스케일은 키워줄 거고요. 다시 Physics 탭으로 오신 다음에 클러스 만들어줄 거고 프레셔 켜주고 프레셔의 수치는 아까 30 정도였으니까 30 그대로 그리고 그래비티도 그대로 여기 있는 오브젝트에도 콜로전을 켜줘야겠죠. 클러션 켜주고 재생을 해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위치를 저는 다시 조금 더 바꿔주도록 하죠. 0프레임을 가신 다음에 로테이션도 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로테이션 시켜서 일단 이렇게 위치를 잡아놓으면 될 것 같긴 하네요. 만들어주고 다시 Modify 가신 다음에 클러스에서 Apply 시켜서 고정을 시켜서 움직였을 때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컨트롤이 Subdivision 넣어주고 우클릭 Shader Smooth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엣지 Ctrl P 베벨로 나눠준 다음에 Ctrl Minus 그리고 스케일 줄여서 재봉선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옮겨서 위치 한번 잡아주도록 하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타워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Shift A 눌러서 메시에서 저는 플랜 꺼내줄 거고요. 플랜 일단 올려주고 스케일을 저는 X축으로 늘려서 조금은 더 직사각형 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위치를 시켜주도록 하죠. 위치는 대략적으로 스케일도 좀 줄여주고 스케일도 좀 줄여서 위치를 조금 더 맞춰주면서 저는 일단 이쯤에 이 정도쯤이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링키워주고 그러면 바로 피직스 탭에서 클로스를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죠. 클로스를 만들고 지금 쿠션은 여기 프레셔라는 값을 넣어줬었는데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는 천이죠. 천이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메시드를 나눠줘야지 디테일하게 굴곡들이 만들어지겠죠. 에딧모드에 가신 다음에 클릭 섭디바이드 그리고 저는 컷 캐수를 10개로 만들어주고 한 번 클릭 더 해서 섭디바이드를 하나 더 나눠주도록 하죠. 이렇게 지금 캐수가 많아져야지 더 디테일하게 주름들이 잡혀지게 되겠죠. 상태에서 스페이스만 눌러서 재생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상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이 지금 제대로 된 노멀 방향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 위쪽에서 체크해보고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이라는 옵션을 켜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붉은색 그리고 푸른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오브젝트들이 보여요. 그래서 푸른색으로 되어있는 오브젝트들이 노멀 방향이 똑바로 되어있다라는 뜻이고요. 붉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오브젝트들이 지금 잘못되어있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페이스모드에서 페이스를 다 잡으신 다음에 시프트 앤 눌러서 노멀 방향을 다시 계산을 해주시면 푸른색으로 바뀌는게 보여지게 되죠. 여기 부분도 에딧모드에서 페이스를 다 잡고 시프트 앤 눌러서 전체가 푸른색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전 다시 여기를 꺼놓도록 하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재생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똑바로 나오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조금 더 위쪽에서 올려주고 그리고 안쪽으로 넣어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만들어주도록 하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서로서로 오브젝트끼리 자기의 오브젝트끼리 약간 파고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옵션에서 콜루전 옵션이 가셔서 켜주신 다음에 밑에 있는 셀브 콜루전까지 켜주시면 자기 오브젝트에서 자기의 면길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방지를 해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만들어주도록 하죠. 저는 이쯤에서 만들어주면 될 것 같긴 하네요. 이쯤에서 만들어주고 모디파이어에서 클러스 어플라이 만들어서 구워주도록 하죠. 그리고 컨트롤 2 섭디비전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 넣어줄 거고요. 모디파이어에서 저는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 만들어서 섭디비전도 보다 위쪽으로 올려주고 두께를 조금 더 주도록 하죠. 두께를 줘서 만들어줬어요. 이 상태로 그리고 조금 약간 위치들이 안 맞으니까 위치 조금 더 맞출 수 있도록 해서 옮겨주도록 하죠. 이렇게 옮겨주도록 하죠. 이렇게 간편하게 이걸 모델링을 해서 만들려면 위치도 바꿔주고 버텍스도 많이 움직여야 되고 아니면 스컬팅 툴을 사용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피직스를 사용하면 좀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피직스 사용해서 쿠션과 여기 타올 두 개 모델링을 해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매트리얼이랑 라이팅 진행을 함께 해보도록 하죠. 이상 그래픽 아레나의 보디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